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소재부품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18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전체 50% 이상이면서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 혁신 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중기부는 강소기업 육성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을 자립하도록 돕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